벤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벤쿠버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벤쿠버를 잠시 방문하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들께서는 여러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을 함께 참여하셔서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행사를 갖겠습니다. 장소는 벤쿠버 필그림 교회의 parking lot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sorry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 주소를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연사들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라 사랑을 고체하시고 애국과도 열창하시고 다른 애국자들과 대화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라 사랑의 큰 축제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행사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10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주요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왕국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여기에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 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지상의 왕국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취하게 되면 종말론에 있어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신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달리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천년 왕국과 또 구약의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봤고 또 우리가 이사야, 에스겔스, 또 예레미야, 에가, 또 스바니아, 스가리아, 아머스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구약에 말하는 지상의 왕국들을 문자 그대로 취하게 되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왼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여러분과 저의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그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놀라운 공로가 바로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오시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지금 지속되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언제까지 지속될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바로 그 교회 시대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만나십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역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이 7년 그래서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그들에게 부어져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7년 대환란을 이 세상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지상의 삶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마지막 때 전천연설은 이렇게 이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그의 자네들을 들이시고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제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설립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이 그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칠 때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천연설의 종말에 대한 이해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 종말 이것은 작게는 예수님 제림하시기 얼마 전에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만 넓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제림 사이를 다 우리가 그렇게 종말론으로 말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과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 후천년설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그리고 오른쪽에 예수님의 제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제림이 천년왕국 전에 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림이 천년왕국 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이 천년왕국은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천년입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에서는 이 천년은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 이것은 오랜 기간을 말하는 상징적인 천년은 상징적인 그래서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오랜 기간인데 상징적이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림 이후에 여기 전천년설을 보면 예수님의 제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 지나고 그 다음 최후 심판이 있는데 여기 후천년설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림 그 바로 후에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에 비해서 후천년설은 좀 간단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림 직전에 전천년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큰 환란 7년의 대환란기가 있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이 지상의 지옥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전에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제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옵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전에 전천년설에서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제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죠. 제림이 언제 있는가 제림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있습니다. 제림이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제림 직전이 대환란기지만 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제림 직전이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 평화의 시기고 조화의 시기, 아주 황금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제림 직전이 대환란기입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제림 직전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후천년왕국인데 그것은 아주 평화, 아주 조화, 아주 황금기, 골든에이지가 도래한다. 아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전에 황금기인데 그때는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주 대부흥기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황금기가 오는데 후천년설은 아니, 제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오는데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주 좋은 세상,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직전에 아주 좋은 세상, 황금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전은 아주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고 아주 고통스러운 대활란기의 시대고 예수님이 제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그때가 아주 황금기라고 인류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그런 평화 그리고 거기에 조화, 거기에 번영 이런 것이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후천년설이 18세기, 19세기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 원인은 후천년설은 아주 이게 세상이 잘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아주 잘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면 후천년설이 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괴몽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막 지식이 깨어난 때였습니다. 또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산업들이 막 발전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이야 우리가 앞으로 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제림하시기 전에 아주 황금기가 온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후천년설이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점점점점 진화하고 점점점점 발전한다. 이런 것들이 다 후천년설이 번창하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20세기가 들어오면서 후천년설이 아주 세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황금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전쟁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말할 수 없는 세계가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절망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야 세상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나빠졌구나.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 황금기를 그렇게 꿈꾸고 가르치던 후천년설이 세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실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밥 먹기가 힘들고 왼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로 와서 이제 어떻게든지 잡을 얻어보기 위해서 직장을 얻어보기 위해서 온 어머니가 일곱 자네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이 가난을 잃을 수 있을까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한 모습을 사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나치가 유대인들을 아유시비치에서 가스실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이들을 저 기차에 싣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경제 공황 나치의 그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을 그렇게 도사를 해버리는 그리고 얼마나 6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나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도덕적인 타락 이야 세상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정말 나빠졌네 그 전 세계에 비해서 20세기는 바로 절망과 고통과 타락과 쇠락의 시기였기 때문에 후천연설도 역시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거기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을 후천년설처럼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여기 다른 점은 뭔가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지만 무천년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 다 천년왕국이다. 지금 2천년 거의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아니라 2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천년왕국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비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 지상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로로 탄다고 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 천년왕국은 바로 이런 의미다. 천국에서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거기에 말씀한 천년왕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아니면 이 지상에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전천년설은 아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에 함께 성도들이 왕로로 탄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털이 회케마라고 하는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우리가 봤던 그 천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현재 그 천년 가운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다. 교회 시대가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예언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취하는 분들은 여기 대표적으로 존 마라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강의의 설교자이죠. 이렇게 주장하면 이렇게 천년왕국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 앞으로 올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지금 여기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해석학 그렇게 주장을 하기 위한 해석학적인 이유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이유나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전혀 그런 주장을 할 그런 성경의 해석학적으로 볼 때 근거가 없다. 예언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법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가요? 무천년설을 주장하거나 전천년설을 주장하거나 후천년설을 주장하거나 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언서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에 관해서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문자적이고 또 문맥적인 해석법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고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이 교회시대 천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통의 성경 해석법을 놓고 볼 때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무천년설을 믿었을까요? 전천년설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후천년설을 믿었을까요? 초대교회 때 특별히 초기 150년간에는 대부분이 전천년설을 신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신학자 또 저스틴 마이터 변정학자 기독교 변정학자 토트리안 유명한 초대교회 신학자 이런 분들이 다 초대교회 때 지도자들인데 전천년설을 신봉했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알렉산드리아의 해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와서 에집트를 정복하고 거기에 세우는 도시로 아주 큰 도시로 카이로 다음에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알렉산더 대제가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최고로 큰 도서관이 고대 세계 최고로 큰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학물이 발달한 곳이고 교통 그리고 또 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 그래서 학파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제롬이라고 하는 카토릭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 카토릭 신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성경을 특별히 예언서를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때 바로 이 무천년설이 어거스틴이 믿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로마 카톨릭은 다 무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왼쪽에 말틴 루터 오른쪽에 존 칼빈 이런 분들 개혁자들 역시 다 그때 가지고 나온 것들이 다 바로 이 종말론을 예언을 비유로 상징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 무천년설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종교개혁자들이 신봉하게 되고 그래서 존 칼빈을 따르는 개혁주의 설교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 역시 무천년설을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존 칼빈을 신학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R.A. 트레이 박사 왼쪽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성경학자 그리고 신학자 전도자 부흥사 목회자 저술가 신학교 교수 신학교 학장 기독교 설립대학 기독교 교육자 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R.A. 트레이 모른다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은 교회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오른쪽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일반인들보다 설교자들에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장로교 설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R.A. 트레이 박사도 장로교 설교자입니다. 이 저명한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존 칼빈처럼 무천년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천년설을 신봉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보금주의 설교자들 이분들이 또 전천년설을 굳건하게 믿고 선포합니다. 왼쪽에는 W.A. 크리스웰 목사님 미국의 침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강단의 거성이죠. 크리스웰 박사님이 지금은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찰스 스인돌 목사님 지금도 80이 넘었지만 목회하시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설교하십니다. 아직도 최고의 설교자로 꼽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못지않은 존 맥아다 목사님 이분도 77, 78 되는 그런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담임하면서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라디오로 얼마나 두 분 다 아주 지금 미국 전역을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석권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다 전천년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쟁쟁한 분들이죠. 무천년설에도 아주 쟁쟁한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있고 후천년설도 그렇습니다. 전천년설 또 역시 아주 쟁쟁한 이런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설 또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 땅의 지상의 천년왕국이 되고 이런 것들 참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단 운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대단히 무식한 소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단이라고 하면 미국 가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조그만 세계에 잡혀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다 특징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성경을 예언을 문자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이 등인 그 사람들도 지상왕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여기 전천년설이 믿는 것하고 똑같이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단적으로 그들이 믿죠. 그러면 여기 무식한 년설을 믿는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전천년설 논자들의 주장처럼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의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전천년설 주장이 맞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무천년설을 어떻게 보죠? 예언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천년설 논자 가운데 로레인 베트너로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취한다면 전천년설처럼 그것도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과 이건 벌써 이루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만에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기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70년이 지난 그저께 여기 2018년에 5월 14일 70년 독립 70주년 이스라엘 국가 세운 70주년에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미국이 대서관을 거기에 건립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더 권고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 이건 예언이 아니고 이루어진 진전이죠. 그 왕국이 중요한 위치를 점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는 것을 예언한다. 이스라엘이 아주 높은 아주 뛰어난 그 천년 왕국 때 아주 뛰어난 나라가 되죠. 다른 나라들을 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옵니다. 이게 예언을 문자적으로 취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문자적으로 취하면 전천년설의 주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주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언을 문자적이 아니라 비우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누가 바른 해석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뻔합니다.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약간씩 달라도 약간씩 다른 거지 대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우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누구 주장이 맞는지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비우는 이것이다 해석을 하니까 영적으로 이건 이거다 해석을 하니까 누가 바른 주장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아 여기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 이것은 바로 새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은 막 그냥 속이죠.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네가 어디 새 요한이냐고 이렇게 우리 정통교회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또 얘기하죠? 너희들은 다 주석을 보고 하지만 나는 직통기시를 받아서 아는 거야 예수의 영이 재림의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만희가 맞습니까?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사기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나는 이렇게 받아서 영적으로 나는 비우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아니야 내 비우가 맞아 내 비우 해석이 맞아 이렇게 서로 간에 해석을 알 길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만희 해석이야 그건 완전히 사기고 교리 사기고 하여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우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바른 해석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천연왕국에 대한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우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예언들이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겔소, 에세이사여소, 스바니아, 스가리아, 아보수소 이런 데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는데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나중에 교회시대 때 아까 무천년설은 교회시대 교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이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구약에 말씀한 모든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천년간은 지금 2000년이 될지 앞으로도 더 나가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 모든 기간이 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서에 말한 모든 말씀들이 비우적으로 다 여기에 신약에 있는 교회시대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지. 뭐 교회시대에 앞으로 수천년 후에 교회시대에 비우적으로 적용되는 걸 우리가 받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리고 저기에 있는 아모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인데 예언 받은 사람들은 그 예언들이 실제는 교회를 위한 비우적인 뜻이다. 후천년설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그때에 주신 게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더 길어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전부가 다.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어느 정도 전.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시고 기간 그 전에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주셨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받았는데 그게 수천년 후에 교회를 위한 비우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세 번째는 구약의 왕국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비우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천사가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는 소식이 누가 보금 1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동정녀 처녀였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다. 위대한 분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게 영적인 해석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일컬어진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다스리신다. 다윗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것은 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거는 왜 문자적으로 보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또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게 되는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다른 것들은 다 동경요. 탄생도 문자적으로 믿고 큰 자가 된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믿고 지국신오프신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문자적으로 믿고 다 동일한 구절에서 나온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다윗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씀만큼 아 그건 비유야.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앞에 거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아 그거는 영적으로 해. 이렇게 왜 일관성이 없냐고 하는 것이죠. 같은 구절에서 왜 어떤 거 세 개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 하나는 왜 문자적이 아니라 그거는 비유고 그건 천년 왕국 그건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왜 일관성이 없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베를렘에서 오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에게 왔고 이런 교리사기를 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오십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 땅으로 아주 오시게 됩니다. 예수 제림하시게 되면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가시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림을 다 믿습니다. 이건 무천년설도 믿고 전천년설도 믿고 후천년설도 믿고 다 그렇게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교시록 20장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비유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 올 것을 말씀합니다. 새하늘 새 땅 문자 그대로 믿죠. 새하늘 비유야 새하늘 신천지 그거 다 여기 과천에 모여있는 우리 신천지 이단 식구들 이거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뭐 거기 뿐이겠습니까. 다 이단들이 다 새하늘 새 땅 다 자기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 교리사기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무천년설도 믿거나 전천년설도 믿거나 후천년설도 믿거나 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 정말 좋은 새하늘 새 땅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천전왕국. 이거는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하면서 왜 천전왕국만 들어오면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언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정통해석 방법입니다. 예언이 아닌 것들. 무천년설, 후천년설뿐 아니라 전천년설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왜 예언이 아닌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예언은 왜 유독 비유적으로, 유독 상징적으로, 왜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예언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예언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후천년설 주장하는 또 신학자 베트너라든가 또 무천년설 주장하는 해밀턴 그런 신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한결같이 문자적으로 취하면 천년왕국이 나온다. 전천년설 주장이 맞다. 문자적으로 취하면.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문자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여기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 방법 다른 성경의 모든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러면 후천년설, 왜 그러면 무천년설이 나왔는가. 그것은 다른 모든 성경에 있는 부분들은 다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으로 다 해석하지만 예언만큼은 유독 빼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나오고 후천년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 방법이 없습니까. 예언도 다른 모든 성경에 있는 부분과 같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천년설 주의자들이고 아니 예언만큼은 좀 달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것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주요 해석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왜 그렇게 믿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진짜 문자 그대로 세우시고 왜 성도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왕노릇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그런지 아셨습니다.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성경의 다른 해석과 다른 부분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파해 주십시오. 주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성경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여러분이 세워주십시오. 전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페이펠은 해외에서, 그리고 밑에 있는 정보는 우리 한국 국내에서 그렇게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 맨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방법이 일반 미국의 뱅크 오브 메리카 이런 것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